상점에 부스코드에 GR을 입력하면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꽐루입니다. 경쟁전 지금 망했거든요? 자 오늘의 멤버는요 바로 아이언이랑 가볍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꽐루의 행복한 룰렛 시간 바이런 바이런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런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에드고도 나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 에드고도 좋기 때문에 덜 섞였나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일단 에드고 내가 할게! 에드고 배나면 안 된다. 0킬 17데스 예상이라고? 뭐라는 거야 뭐 17데스야. 바로 17킬이지. 에드고 잠깐만! 제발 제발 아무거나 아무거나 빨리빨리! 오티스? 이게 맞나! 이게 맞아? 9렙인데 오티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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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욘이 때문에 좋네. 아욘이 때문에. 누우로 에드건은 좀 아이 핑계 핑계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터? 2부? 2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레이? 가보자 스포가 너무 까다롭다 스프라우트 근데 스포가 잘하긴 하거든? 근데 문제가 상대팀 스포 빼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할만해서 우리가 상대할만하거든? 제시도 상대할만하거든 좀 무거워 그렇지 스프라우트 바로 자를게요 나오면 스포.. 스포 개칩하긴 했다가 스프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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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를 자르는게 맞아 스프가 제일 잘해 스프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스프 자르는게 맞아 아 맞네 야 이거 할만한데 야 우리 조합 괜찮은데? 해야 돼 일단 서지 자르고 아 안돼 아 이거 되냐 이거? 5. 5. 아 죽? 됐다 이거 할만하다. 끝났다 끝났다. 와 잠깐만 야야야 이거 할만하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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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대단아 대단아 좀만 버텨봐. 아 너무 아깝다 진짜로 3%인데 아니 서지만 키우지 말자 서지만 레벨을 안하면 좀 할만하다 아 진짜 승관 지우는데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근데 이거 지우는거 너무 아까운데 아 왜 진짜로 아니 이게 이인건데 아 혹시 내가 불쌍해서 스킨 주려고 이렇게 하는거야? 혹시 내가 불쌍해서 스킨 주는건가? 진짜 스킨 주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지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아 뭐 잘못된 거 같은데? 보너니? 거스? 아 그만할까 얘들아? 야 거스 내가 쓸게 거스 나한테 양보해 아 나머지는 알아서 둔 저기 근데 일단 성능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긴 해 거스가 쌤한테 이게 고음악 써주고 보니가 아니 보니한테 써주고 보니가 날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잖아 고음악 풀린다고? 아 몰라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하는 거지 피가 없기 때문에 호란 말이야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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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뭐야 아이언이 아 아이언이 잘했는데 까비? 잡아 그렇지 이 엄마 죽으면 어떡해 아 이거 에반데 아 좀만 천천히 가지 아 미안해 살다 모르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 아까 잘했다 하니까 죽어버렸네. 와! 와! 헤이! 까벼게! 어떻게 했어? 격계도 지금 하고 놀랬다. 왜 이렇게 안팎아야 돼? 퀵크야 친구야. 퀵크야 퀵크.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빠져. 안 돼. 그냥 하이퍼샤이 써도 괜찮아. 부자에다 두툼 있으니까. 나이스. 와! 이걸 이겨버린다! 퀵크알롤! 우리 북토론까지 버티면. 종부하면 되겠네요 사실. 깔끔하게. 그거. 보호막까지 찾아뵙는 걸로. 기다렸다가. 가고! 잘 가고. 퀵크알롤! 어! 아! 잠깐만! 야 이거 나. 잘못 끌렸다. 이거 끌리면 안 됐었는데. 상대가 뭐지? 이 조합으로 어떻게 이긴거지? 그니까. 아. 괜찮아. 천천히 해! 안 돼도 나 이해할게. 어차피 이거 한 팍 더 있어. 기회. 오? 보여주나? 오오? 1대2? 잘하면 될 수도. 끌면. 야. 피 채우고. 야 이거. 이거 보여준다고? 오오오오? 이헤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야 돼. 야. 야. 이거. 저거 피 안 찼니? 저거. 피 차가 딱 됐는데. 야. 이거 좀 억가하다. 아. 아. 으. 으. 나이스. 으. 살았다 살았다. 에이. 할만하다 할만하다. 뭐지? 뭐지? 이겼다아!! 빠바밤 빠바뿌와 부와아아아아아 빠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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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게 보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서자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스코드 위드이얼 위이아이 미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냏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